오재현TV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 빙떡. 빙떡이 뭐예요? 빙떡이 빙떡이 메밀가루예요. 물, 흑채. 아, 제주도 토속 음식이에요. 요즘 MBC 방송 틀리면 이거 막 손자네요. 아, 그래요? 빙떡. 막 전기떡이에도 오면서 막 그냥 MBC 방송 한 번 뭐 하면 풀어보세요. 그거에 막. 홍도하게 막 한 잔 해요. 건강에도 좋은 빙떡. 아침에, 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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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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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오고. 아침에, 밤에, 여행으로 traffic. 오늘 날아오고, 날아? 제가 좀 burning, Fromное? 아침에 vamos builds. 아침에? 전 Sea, ma perder. 날아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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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오고 uğ maail. 날아오고, 날아오고, 날아오고 belle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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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